이렇게 아주 멋있죠 근조하니 아주 여기 꽃이 싱싱하구요 아주 잘 꽃꽂이가 되어있으니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릴께요 여러분 이거는 개업식 화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근조화환하고 개업식화환하고 같이 하니까요 이연숙TV 소개로 전화하시면 저렴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전국 다 되세요 가격은 여기 자막 제가 밑에다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조화환도 밑에 자막으로 가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